안녕하세요. 저는 이산동 클린센터에서 정두역을 맡은 강정우입니다. 도라역을 맡은 이봉솔리입니다. 저는 이산동역을 맡은 김바다입니다. 저희는 지금 이산동 클린센터 프로필 촬영 현장에 나와있고요. 엄청 푸르른 녹음 밑에서 저희가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 좋아요. 진짜요? 오케이. 이산동 클린센터는 사람의 마지막을 만나는 공연이에요. 공연을 보시고 그장에서 나오시면 남은 내 생을 작간이지만 좀 더 짧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작은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. 따뜻하기도 하고 남연호소가 와서 보셔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요. 약간의 묵삭함? 이런 것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죽은 영웅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뮤지컬 이산동 클린센터는 날씨가 좀 선선해질쯤 10월 4일 대학러 SH 아트홀에서 공연된 공연입니다. 국정에서 맞아요. 아기! 쌩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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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